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참만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벌써 이제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4월 20일 1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또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떠들어 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행운하인 것 같아요 행운하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아주 줄기차게 한번 오래오래 계속 삼성전자만 투자하고 싶어요 어제 제가 좀 늦게 막방을 했어요 막방을 했는데 모처럼 모처럼 소주 한 두 병을 마셔서 그런 건지 약간 좀 제 자신이 좀 비리비리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잘 마시지 않던 술을 먹어봤더니 조금 약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주도 종류가 많아 지역별로 충청도는 린이인데 저 밑에 지방에는 보니까 다양한 소주들이 많더라고요 뭐 대선도 있고 뭐 참이슬 있고 뭐 진로 있고 뭐 많아 하여튼 뭐 입세중과도 있던데 입세주 뭐 시원 있고 무화학 하여튼 다양한 소주들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근데 소주맛이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아 별차에 물었어 처음처럼도 마셔보게 했는데 더 거기가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소주맛을 좀 느낄 수 있나요? 예전에는 진짜 젊었을 때는 소주맛 5평, 6평씩 막 먹기도 했어요 맛있기도 했는데 한 10평까지도 마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제 한 병 먹기도 벅차 한 병 한 병 마시는 것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게 아니라 배불러서 먹어 배불러서 배불러서 요즘 한 병 먹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냥 주량이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독주 스타일이었어 독주 독주 스타일 해가지고 소주는 술도 아니야 양주 한 45도 짜리 이상 먹어줘야지 아 그런 술 마셨구나 했는데 요즘은 뭐 양주커녕 소주도 이제는 약간 취기도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마시지도 못해 배불러서 맥주도 그럴 것 같아요 맥주도 한 500cc 한 캔이면 딱 좋은 것 같아 어제 보니까 맥주도 코젤이라고 하던데 코젤 이 코젤 맥주를 한 번 마셔봤는데 이게 무슨 뭐 또 잔 주위에다 잔 입구 주위에 뭐 설탕을 뿌려놨던데 원래 그렇게 맛있는가 봐요 참 특이했습니다 무슨 뭐 맥주에다 설탕 뿌려가지고 먹는 맥주도 있는가 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의 감각이 아주 색다르다 보니까 본인도 거기에 따라 맞춰서 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왕따당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좀 약간 이야기가 샀는데 하여튼 뭐 순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육만전자는 개일까요 아닐까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삼성전자 임원진들 요즘 난리야 왜 그러냐 또 지금 삼성전자 줄줄이 사자 사자 행렬이야 사자 행렬 팔자 행렬이 아니고 사자다 왜 갑자기 살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 선으로 떨어지니까 내부 임원진들이 연일 삼성전자 주식을 장례에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 주가가 한 52주 52주 신저가죠 신저가로 떨어지니까 일단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거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고위 임원들 임원급들은 주식 매수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주식 매수는 이제 사업성장 의지로 해석을 하는지 하여튼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해석한답니다 고위 임원진의 주식 매수 이게 뭔가 긍정적인 신호 시그널 뭐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금관원에 금관원에 보니까 어 그 김동욱 이라는 그 부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난 11일 삼성전자 주식 4천주를 4천주 4천주를 한 주당 6만 8,100원에 샀답니다 6만 8,100원에 4천주를 샀다 총 2억 7천 2백 4십만원 규모예요 어 그리고 이제 박희걸 상무라는 사람도 백주를 한 주당 6만 8천원에 매입합니다 6만 8천원 에이 참 쪽팔린다. 상무가 돼가지고 백주 사는 거 보네. 난 또 뭔가 했네. 우리 구리 구독자분들도 500주천주씩 하는데 상무라는 사람이 백주 사면 되나? 이건 아니다. 우리 박상무님 이제 백주가 아니라 한 만주 정도 사주세요. 만주 정도. 난 또 백주라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김한조, 김한조 이사라는 분도 있어요. 김한조 사회이사인데 이분은 1480주. 6만 7천 7백원에 매수했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삼성전자 2번진대의 자사주 매입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 줍줍 들어가는 거예요. 줍주. 한종이 부회장, 3월에 한종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한주당 6만 9천 9백원. 6만 9천 9백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총 한 7억 정도 산 거죠. 해가지고 노태문 사장 5천, 5억 5천 8백만원 정도 샀어요. 그리고 박학규 사장도 비슷한 가격에 4억 1천 9백만원 정도의 삼성전자 주식을 담았다고 합니다. 사장들은 내가 볼 때는 만주가 아니라 한 2, 3만주 사야지. 한 5만주 정도. 회장은 한 10만주 정도 사야지. 부회장 정도 되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 초에 장중 최고 한 7만 9천 9백원까지 올랐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7만원 내외라 움직이니까 이를 매수 기회로 판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자사주를 매입한 임원진 가운데 한 주당 가격을 가장 높게 지불한 이는 정원철 상무. 정원철 상무라고 하는데 정상무는 7만 5백원에 30주. 7만 5백원에 30주. 장난하나 지금 보니까 지금 장난하여 지금 30주. 와 나 기사 보면서 내가 순간 열이 받네. 아니 상무라는 사람이 30주 사가지고 무슨 기사 하면 어떻게 해. 이 30주는 우리 초심자 구독자분들도 50주 100주 사는 판국에 아 참 갑자기 웃음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주가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한 주당 평준가가 6만 9천 71원에 한 70주를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른바 물타기에 나섰다. 참 잘한다. 잘해. 70주 30주.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김수목이라는 사장도 한 주당 7만 4백원에 한 5천주를 샀다고 하네요. 그래서 3억 5천 2백만원어치 샀답니다. 아 5천주면 이게 해. 30주 70주가 뭐야. 쪽팔리게 해. 삼성전자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하여튼 삼성전자 주가는 1분기 시장 기대치로 웃도는 그런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도 52주 신저가를 현재 경신하고 있어요. 연결기준 했을 때 삼성전자의 잠정 매출액은 77조 영업이익은 전년비 50.32% 늘어나가지고 14조 천억 정도를 기록을 합니다. 반면 주가는 연일 떨어져서 18일날 장중 최저 6만 6천 100원까지 찍기도 했죠. 2020년 11월 이후 약 17개월 만입니다. 증권과에서도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데 FN가이드가 집계한 최근에 1개월 실적 컨센트 보니까 삼성전자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6조 921억 영업이익은 14조 6,688억 주당순위 EPS가 1,554원으로 나타납니다. 최근에 그 주가 하락은 그 D램 시장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물론 D램 가격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하락폭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2분기까지 그 낸드업한 호조세를 예상하면서 1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실적 개선세가 이어져서 올해 영업이익은 한 60조 정도 이를 것 같다 봅니다. 60조 60조 정도 될 것 같다.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단기간 내 주가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에너지에 이어서 식료품, 임금 등 그런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면서 그 가계의 비필수제인 IT 내구제 소비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T 내구제 소비제 소비 둔화 필요하지 않다는 거겠죠. 하여튼 D램 가격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4분기 전세계 노트북이랑 스마트폰 출회량이 급증했지만 실제 판매 부진에 따라서 재고가 증가하면서 올해 출하 역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 D램 현물가도 하락하고 있고 하반기 IT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개선에 대한 시장 확신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요즘은 비테크를 비롯해 가지고 기업들의 IT 투자는 양호할 것으로 기상됩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 둔화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어느 정도 확인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투자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보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전 A, B, C, D 여러 증권사가 있지만 다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제가 한번 저희 뇌피셜은 당분간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약간 횡보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한 6월까지는 좀 비리비리 할 것 같아요. 비리비리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이머들 제가 보니까 너 엄청나게 산 줄 알았더니 좀 사는 사람도 샀는데 아휴 좀 쪽팔린다. 30주 70주가 뭐야 도대체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